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인사를 꼭 그렇게 마음에 담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집중훈련이 있었고 또 스위스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랩런트들과 몇 명이 참석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럽 집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1번째인가 22번째 21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년 만에 드디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집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위스 물가가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회비도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우리 같은 멤버가 세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랩런트 몇 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 가정도 한 지역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어요 두 가정은 거의 비슷한 곳에 있는데 한 가정이 떨어져 있어요 원래 네 가정이 있다가 한 가정이 오스트리아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많은 헌신을 한 거죠 헌신도 했고 또 그 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 찾고 뭐 이런 일에 굉장히 헌신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일꾼이 이현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스위스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영접은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남편이 일을 다 해요 우리 집회 하는데도요 딱 뭐 무거운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치우고 하는 그분이요 그 지역의 시의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거든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도 와가지고 있잖아요 다 헌신하고 돕고 쓰레기 줍고 치우고 뭐 이야 그런 헌신 속에서 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헌신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요 숙소는 조금 이렇게 좀 그랬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집회 장소만큼은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예 그런 집회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는 딱 원탁으로 이래 돼가지고 있잖아요 무대도 딱 꾸며져 있고 2층으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말씀 받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기 너무 좋은 시스템 속에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중 저희 교회는 집중 훈련을 했지만은 집중 캠프와 집중 훈련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현지인 제자들 우리 프랑스로 말하면 프레디 같은 제자들 또 아프리카에서 온 제자 또 말레이지아에서 온 제자 현지인 제자들이 한국에서 훈련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훈련되니까 이 제자들이 이번에 포르투갈에 처음으로 캠프가 진행되는데 말레이지아 제자가 들어가고요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캠프가 진행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모리스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캠프하고 프랑스는 또 프레디 전사가 와갖고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는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드디어 프랑스에 우리 조직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통역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와닿고 현장에 말씀이 증거되면서 문들이 열리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커를 통해서 불가리아의 전도문이 열리고 거기에 신학교의 교단의 총장이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메시지 전해달라고 이 커리큘럼 속에다가 이 전도운동을 넣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은약으로 또 붙잡아야 되겠고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메시지가 뜨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2부 메시지 때 제가 잠깐 이렇게 짧게라도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누리고 또 축복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물론 한 집사님이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은 우리 중직자분들 상의하고 우리 다 호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랩런트를 위한 사역들을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비전트립이 비전트립 인턴십 할 수 있는 비전트립이 만들어져서 6월 달 둘째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돼서 표도 다 끊어놓고 또 대상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트립들도 계속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전공이 정해진 랩런트들 또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턴십 과정으로 이렇게 비전트립을 자꾸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말 눈을 열어주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요와 은혜교회와 함께 또 랩런트데이를 진행하다가 이 모임이 조금 어렵고 해서 중단됐다가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다시 랩런트데이가 매달 하지는 못하지만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진행하기로 수쿠 목사님과 또 우리 루시아 목사님과 다 상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게 또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의 눈을 열어주는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위인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책을 통해서 위인들을 만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움직임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에 우리 이제 이렇게 책정부터 갖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은약 속에서 그런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데 그걸 놓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류까지 매주 한 번씩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한 주간 정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비전트립을 하고 랩런트데이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리고 독서포럼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중요한 시간표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약을 붙잡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성도가 기도가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랩런트로 그리고 그 랩런트를 살릴 랩런트의 발판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에 이 은약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셔서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서밋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그 응답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된 그 응답의 길을 하나님 자녀는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은약의 여정이라고 하고 서밋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랩런트들을 비전트립 뭐 우리 이중근 집사님이 뭐라고 정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비전트립을 하려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있잖아요 비전트립 결국은요 독서 포럼 하는 것도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위인전의 얘기를 듣고 기록해놓은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빨리 내 것으로 습득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 일을 때문에 독서 포럼 독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랩런트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져서 말씀화가 되어져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뭐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일은 문명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가데스 바나에서 불신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요소와 갈렙과 같은 그 길을 우리 랩런트들이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비전이 도대체 뭐냐 비전이 뭐냐 내가 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비전이란 단어의 뜻은 이거 영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보다라는 단어에 명사화된 거 비전이거든 이 비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비전을 찾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만드신 목적 그것을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것이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거기에 묵시는 게시를 말합니다 게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묵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르켜 주시는 것 그 축복 속에 우리도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사단하게 붙잡혀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걸 게시라고 합니다 게시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한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게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성천명을 찾을 수가 있다면 완전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턴십을 해야 되느냐 하면 꼭 그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가져가는 각 분야마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 실력자 엘리트를 키워내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세계를 장악하는 그 배경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유대인들도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유대교가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복음은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빼버리고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 없으니까 나중에는 망하는 거죠 영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랩런터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없죠 토라 탈무더 쉐마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완전히 자기 끝들로 하나님이 원래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자기 끝들로 다 만들어갖고 변질시켜서 있잖아요 완전히 율법화시켜가지고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얼마나 각인되도록 가르치는지요 달달달 어떤 성경 구절은요 어떤 구절들은 달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계속 입에서 성경 그대로요 업조리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토라 탈무더 세마 여기서는 근데 여기에 많은 세상 사는 지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가르쳐져서 하니까요 이걸로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부모들하고 밑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차이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있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데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런 능력들이요 개발이 되어갖고요 많은 분야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위인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책을 읽어주고요 부모가요 이 자녀들한테 잘 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빠져나온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광야를 통과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해서 창고해 드렸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이 새 절기를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절기가 있을라 했을 것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 5000년 전이 지난 그 절기를요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직접 맥주절, 즉 오순절을 지낼 때는요 맥주절, 보리용사를 지었다 해서요 직접 집 밖에 나와서요 갈대로 이용해서 집을 딱 짓고 초막절 쉽게 말하면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사상들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 이걸 지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득화시킵니다 안식일이 여러분들 토요일인 거 아시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갖고요 안식일을 다 짓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철철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섯 번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줍니다 13살입니다 우리나라 13살은요 13살이 뭡니까? 20살이 됐을 때도 부모한테 용돈 탔습니다 이럽니다 근데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준다니까요 그냥 단신히 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13살 되면은요 자기의 전문성을 딱 찾도록 그래가지고요 13살 때에 자기가 찾아진 그 전문성과 함께 거기에 전문가 인턴십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요 전문가를 딱 맺아주고요 그 성인식 할 때에 이미 찾아진 그걸 가지고 성공하도록요 그때에 결혼식 부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조를 합니다 근데요 그 부조한 돈이 제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하대요 거의 뭐 1억 2억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갖고요 13살 때 그 돈을 받아갖고요 은행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커서 실제로 그 분야에 나갈 때 그걸 딱 자금으로 해갖고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어릴 때부터 아니 13살이면 우리 성우보다도 작잖아요 우리 병우 나이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러니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 지능이 잘 돌아가는 그 나이대에 이미 있잖아요 이유들과 원인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딱 심어가지고요 그 방향으로 딱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통해 왔고요 어떤 지역에 가도 회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대인 회당이요 16구에도 있고요 제가 그 어디죠? 그 15구에 그것도 보면요 그 김소영 집사님 집 가는 그 로보텔 옆에 보면요 그거 딱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딱 있어요 그래갖고요 그거 막 모여갖고요 계속 전달해요 이 사람들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모든 민족은 이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갈수록 없어지고 끊어지고 변질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일곱 번째 쉽게 말하면은 로치가 지역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걸 통해 왔고요 랩런트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다 이런 것들을 심어 왔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돕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보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지만은 원리들은 비슷해요 세상 사는 원리들은 똑같거든요 영적이지 않고 보금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보금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완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한 명이라도 진짜 바르게 보금 심어서 이제는 우리는 토라 탈무도 세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보금의 말씀을 딱 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보금을 딱 심어서 어릴 때부터 보금이 체험되도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인 얘기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인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랩런트 일곱 명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은 랩런트 일곱 명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응답받는 랩런트가 나오도록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은 응답받는 랩런트가 나오도록 모세와 같은 응답받는 랩런트 다윗과 같은 응답받는 랩런트가 나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모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인턴십입니다 이게 요 먼저 갈 직업을 먼저 공부하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인턴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 구약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수장절의 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1, 3, 8 여기에 담나도록 1, 3, 8이 뭔지 않습니까? 우리 세 가족들은 잘 모르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모든 현장에서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미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요 예배가 완전 회복되도록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랩런트를 길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현장에 던져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랩런트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배하네 그런 찬양처럼 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 요셉과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가 되도록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우리는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오직 보금 오직 이 속에서 있잖아요 보금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있잖아요 회당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독단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회성을 갖추면서 모든 불신자도 인정할 만한 리듬과 실력과 인격 모든 것을 갖춘 랩런트 그러면서 성공하는 랩런트 랩런트 일곱 명은 공급받았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는데요 세 나라를 거쳤다니까요 세 나라 왕이 왕을 하면서 총리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얼마나 응답을 제대로 받았는지요 왕이 세 번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계속 등용됐다니까요 등용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랩런트들이 받았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로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재창조 랩런트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시대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집화의 수령들을 모아가지고 뽑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들어가야 될 가난한 땅을 정탐하도록 만듭니다 미리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리 보도록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난한 땅을 미리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을 미리 보도록 만드는 게 비전트립입니다 인턴십입니다 세상을 먼저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현장 정복 살려야 될 현장을 미리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난한 정복을 위해서 있잖아요 정탐꾼을 파송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리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난이 무슨 땅이냐 즉각 굴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즉각 굴이 흐르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육신적으로 즉각 굴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땅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낼 땅입니다 가난한 땅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문제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라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와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부활하야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낼 땅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에 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게가 은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은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크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세계보금화가 시작될 땅이 가난한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 거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들어간다는 말은 메시아 보낼 땅 은약의 땅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보금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세계보금화를 말하는 은약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가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보금 안에 들어와서 세계보금화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 보낼 땅 세계보금화의 은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휘관을 중요한 일꾼들을 각 족집하마다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수령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거기 보면은 민숙이 13장에 보면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성업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실가를 가져와 봐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들어가야 될 정복해야 될 가난한 땅을 분석하도록 한 거예요 무조건 세계를 정복하자 무조건 세계를 보험하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살린 게 그 현장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분석하도록 미리 분석하도록 무조건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게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턴십 비전트립을 시킨 거예요 먼저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을 미리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미리 보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야 살려야 될 현장을 미리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좀 잘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인턴십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금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줘서 우리 후대들은요 그걸 답습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글 은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 어른들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제가 성교사로 여기 와 있으니까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교사로 딱 서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 또 일꾼과 제자들 다 집사명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받자고 또 훈련도 하고 프랑스 모음화를 놓고 기도도 하고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자라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뭘 잘하는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은약 붙잡고 딱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래서 분석한다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난한 땅을 정탐할 때 아주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육신적인 기준 열두 가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서 보면 세상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장롱님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거 우리 한명은 주사님 다 물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포럼해 주세요 쉽지 않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포럼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요 막상 가서 보면은요 이게요 쉽지가 않은 거요 자기들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진치고 그 성업을 짓고 살고 있는 그 가나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보내는 거는요 외적인 모습 보고 겁먹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미리 보도록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은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정탐하러 가는 정탐꾼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불신앙자입니다 이 불신앙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성업이 그리고요 그 주민은 안악 주민이었다 안악 주민들은요 되게 키가 큰 거인이었어요 다 거인들 자이언트 거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니라 불신앙을 막 포롱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보고를요 열두 정통군 중에 열 명이 그렇게 보고했다니까요 그러면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그 90%가 넘죠 그죠? 그럼 90%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을 따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90%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전체 의견을 모으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받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 전체 다수결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신한 걸 푸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오늘 14장 1절을 읽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얼마나요? 얼마나? 밤새도록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는 진짜 이게 통곡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거 흉내는 한 시간도 못 냅니다 밤새도록 진짜 그렇게 불신앙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죽일 데가 없어서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욕까지 끌고 나와서 죽인다 얘는 무덤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온갖 불신앙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라 다 맞는 말이거든 그들이 보고 온 성업 거인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게 불신앙이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약의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맞는 말 하는 데는 많다니까요 맞는 말 하는 교수가 많다니까요 근데요 재앙 저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빼버리면 그게 불신앙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신앙하냐 심각하게 1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심각하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3절에 보면 요하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야 하랴 핑계는 또 처자를 댑니다 여자 남자들이 참 비급하죠 딱 급할 땐 또 핑계는 여자들 많고 우리 애들 어떡하냐 딱 그렇게 핑계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요 그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세 번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요소와 칼레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요 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 길어봤자 40분 조금 더 길면 42분 3분 40분 안에 끝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인데요 이 불신앙 치유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불신앙가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말씀 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또 듣고 제가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요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기독하고 또 붙잡고 기도 제목 찾고 그래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말씀 붙잡고 갔는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100% 맞는 말이라 그게 근데요 그게 불신앙이 말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소와 칼립은 13장 30절에 은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할 때 1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숙이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레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의 그때의 이 요소와 칼립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종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요소와 여분 내 아들 칼립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있잖아요 옷을 찢고 회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소와 칼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희벌이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겠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단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이지만은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랩런트들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 보고요 있는 모습 보고요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고 점점 더 불신앙입니다 있는 걸 때로 사실적으로 보다 그러나 아 이런데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은약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셨구나 이 땅을 정복할 랩런트로 부르셨구나 그 은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번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리얼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1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치료할 때 생명을 건 생명을 건 확신 여러분들요 이런 랩런트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불신앙이 사단을 아무리 불신앙을 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심겨지면은요 결국은 바뀌게 되어있어요 마른 뼈도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있다니까요 생기가 들어가서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사실이고 우리의 연약함 한계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정확한 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요 그거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능히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리라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연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안이 열려져요 신앙과 불신앙은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불신앙한 결과 신앙의 결과 이 요소와 갈렙이 믿음의 은악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쉽게 말하면은 애국 출례애국 한 수백만 명의 인구 중에서요 20세 이상 중에는요 이 가난한 땅을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소와 갈렙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대로 믿었으니까 들어갈 줄 믿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못 들어갈 걸 확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불신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28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왜 불신앙하면 안 됩니까? 불신앙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은약 붙잡으면 그대로 됩니다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맞는 말 하는 것 같으면서 불신앙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은약의 말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바꿉시다 계속해서 바꾸어 나갑시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응답은 나중에 그게 쌓여서 믿음이 될 때 응답으로 오는 것이에요 먼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 은약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신비주의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붙잡고 그걸 회복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체험하는 그 복음 체험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은약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 체험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그 핵심이 되는 말씀 체험 이게 랩런트 데이의 랩런트 데이에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턴십입니다 이게 인턴십입니다 랩런트 데이에 이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랩런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전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랩런트 데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독서 포럼이 되도록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독서를 통해 왔고요 세상의 잘못된 세상을 사상을 분별하고 보금의 사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랩런트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서미스의 여정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할 그 걸음을 우리가 미리 좀 보면서 있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딱 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의 주욕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직접 그 자리에 우리 소수 데리고 가지만 다 가지는 못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요 또 갔다 와서 포럼도 듣고 같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주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축복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랩런트 사역을 앞두고 서미스의 여정의 이 은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약을 붙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랩런트를 부르시고 랩런트의 발판이 될 우리 중직자와 우리 랩런트 어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량히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고 프랑스 살리고 전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고 이 은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성룡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약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약의 은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